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엄청 힘드셨다는 소문이 있어요. 아, 진짜?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사기 당해서 아내가 뭐 갚아주고 그랬다 보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인지 잘 몰라.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. 그래서 모르는, 그럼 여보, 혹시 남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, 모른 척하잖아. 그런데 꼭 이렇게. 아줌마들이. 꼭 그래, 난 이렇게 단축 누르는데 옆에 이렇게 있으면. 맞지? 그럼 맞지 그러면 그렇다고 안 욕을 수는 없잖아. 아, 예 그럼. 혼내. 그냥 때려, 그냥 왜 때리는 거야. 딱 때리고 아내도 이쁘구먼. 왜 속삭이고 여자만 나고 바람 피우고, 저 바람 안 피웠거든요. 바람 피우고 TV에서 잡았는데. 아니, 남자가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. 아저씨, 아저씨는, 아저씨는 다른 여자 안 좋아해? 아저씨가. 야, 아줌마, 아줌마가. 우리 아내는 우리한테는 안 그래. 뭘 안 그래. 남편 관리나 잘해. 그리고 내가 두 방방. 같이 싸우는 거야. 전혀, 배지다운. 내가 싸워야지. 막고 있으면 안 돼. 그래서 한동안. 그래서 목이 이렇게 쉬었구나. 목이 늘 쳐 있어. 이제는, 이제는 내가 우리 동, 저는 오래 살았잖아요. 오래 살았잖아요. 우리 동네에서 최홍 님이 건드리지 말아라. 아하. 쌈딱이다. 조엌이다.